자 이게 라이브 방송인 거에요. SFA 반도체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 사실 어제 교육용에서 단기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3% 어제 편입 했죠. 어제 차익실현하고 재편입이란 말이에요. 차익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에서 6160원까지 7%까지 밀려 내려가는데 HPSP의 급등 수익을 만끽하다 보니 이쪽을 전략 부분을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좀 더 봐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전략 부분을 특히 이제 뭐 우리 VIP 회원님들 또 문자 회원님들은 제대로 못 들으신 상태에서 힘겨우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매수의 기준을 잘 잡아드렸고 6,300원 부터 6,300원의 매수의 기준을 잡아 드린 이유가 뭡니까?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돌리는 흐름에 거래가 일단 실력이 제일 좋은데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 그 흐름을 놓고 보면서 기준점 설정해도 물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5분봉 기준에서 설정 범위였고 그 흐름이 긍정적으로 연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IT 쪽에 대해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해오는 기준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6,500원, 6,300원, 6,400원, 6,500원 이렇게 분할 매수의 기준에 비중이 적으신 분들 또 어제 이제 5% 편입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단계별로 추가 편입 기준 잡아서 오늘 이제 5% 다 채운거죠.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되면 뭐 6,400원, 4,500원 정도 되나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SFA 반도체 쪽이 그나마 이제 오늘은 거래가 추춤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이제 실려진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 되고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 또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의 유료 회원님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SFA 반도체 6,300원부터 계속 올려드렸고 오늘 뭐 하루 종일 HPSP의 기준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를 제가 차트를 안 올려드렸나요? 자르기만 하고 옆에 모니터링 하실 때 제가 분봉 자르고 뭐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깜빡하고 안 올리면 옆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SFA 반도체의 분봉 기준하고 뭐야 1번까지 다 잘라놓고 드리질 않았네. 주번까지. 그죠?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바보인 정도네. 아니구나. 올렸구나. 올렸어요. 그나마 올렸네. 이 자리에서 6,230원에 6,300원을 잘라놓고 그리고 6,300원 넘기면 편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우려하지 마시고 당연히 이제 비중 5% 비중 분할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그 기준점처럼 편입의 기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6,300원, 2차 6,400원.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 이제 이 6,500원의 기준 돌파, 재돌파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월등한 고점의 강력한 시세분출 범위의 기준에서는 100만 주. 그리고 이제 70만 주여야 되는데 오후짱 늦게는 일단은 뭐 어차피 오늘 거래가 없고 추위 추세 돌리는 기준점만 설정을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5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 매직 시그널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죠. 이걸 방안에 계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터져줄 수가 있는데 터져주는 방향성의 기준이 윗방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50만 주 때의 프로그램 매수로 이제 좀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아요. 0.3%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뭐 시각은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설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락에서 6,500원 라인을 넘겨주면 그래서 계속 이제 6,300원, 6,400원, 6,500원. 그 다음에 6,500원 넘기면 어떻게 해? 6,600원까지 또 올라오면 또 따라 붙는 거야.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중 유지인 거고 신규 편입자 분들 편입하실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의 이 프로그램 수급이 대부분 다 외국인일 텐데 좀 누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꺾여져 있고요. 크로스까지 발생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영선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영선의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서 살짝 꺾여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분할 매수를 하기에는 우리 쪽에 신뢰도가 펀드멘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다소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에 매집의 흐름이 조금 더 월등하게 확인이 돼야 된다. 매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3거래일 동안에 2거래일 어제 그제요. 그러면 70만 주면은 0.5%도 안 되는 물량이잖아요. 흥분할 수 있는 흐름의 기준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그 기준은 기술적인 범위에 가격본발력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다.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같이 연동돼 있어서 초록색이 아닌 빨간색 기준에서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주봉 기준에 조금 전에 차트 주봉차트 잘라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그 꼬리 부분을 상당폭 감싸 안아주고 있어요. 지금은 뭐 더 많이 감싸 안았겠죠. 그래서 14시 20분 기준인데 5분분 기준에서의 흐름이 너무 이쁘다. 이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VVIP방에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다우지수가 4상 최대치, 애플이 종가 기준의 4상 최대치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엔비디아 4상 최대치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제 4상 최대치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5만 500원이니까 10% 움직이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뭐 4상 최대치 9만원대 특권들만 올라설 수 있는 위치 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시장에 대처해 나가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하셔도 문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봉에 꼬리 달린 부분에 장중에 잘라드렸던 부분에 흐름이 계속해서 더 돌려졌죠. 사실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셋배령, 석배령 다 떴어요. 그런데 거래가 없어서 거래가 없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해석을 해드렸던 거고 장중 기준에 이제 그 주봉 잘라드릴 때도 요자락에서 잘라드렸는데 꼬리 많이 감싸는 거죠. 잘라드릴 때가 6,230원이었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접고리를 더 달고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주봉에 기준해서 거래를 터트린 첫 번째 주봉이 되니까 거래 극감하지 않는 한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비이성적인 흐름이 아닌 정상적인 추위 추세에서의 흐름이었다라고 할 만한다면 거래가 극감하지 않는 한 무릴 수는 없다. 나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기준 잡아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편입 설정으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갭이 좀 더 한 단계 나와주면 단계 5% 공략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6,500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대처가 가능하시니까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립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하셔야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계속 강조드려요. 라이브 방송 계속 강조드리는 게 VVIP방으로 합류하십시오. 지금 VVIP방에 계시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이 종목들에 대한 수익 극대화를 특히 이제 HPSP 같은 경우에 변덕성이 확장돼 있잖아요.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 놓쳐버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다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어제 야간에 올려드린 영상 있잖아요. 그건 편입... 뭐라 그래? 편집되면은 이쪽에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 메인 최상단에 메인 최상단에 그 다음에 12월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어제 녹화한 게 하여간에 제대로 녹화돼 있는데 어제 녹화본을 여기다가 시리즈로 같이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11월 포트폴리오는 돼 있고 이제 12월이 없잖아요. 어제 녹화해놓은 거 올려놔드려도 돼요. 그래서 오늘 벌써 이미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시사가 나오는 거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고 그 다음에 카톡 채널이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카톡 채널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면의 기준에서 그럼 그렇게 해서 요 메인 화면 기준에 전화번호 요 가격은 월요일부터 인상시켜 놓을 거예요. 10월달에 너무 힘들다 하셔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 놨는데 단가를 뭐 좀 다시 정상화 시켜서 가격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이제 그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특히 합류의 기준을 더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은 이제 황태자님께서도 같이 올려주셨는데 뭐 케빈 선생님 황태자님 뭐 올려주신 내용이 기준이 뭐냐면 10월 14일 강연은 끝나고 황태자 선생님께서는 요거 이제 오늘 마감 이후에 스토리 올려주실 때 뭐 하이닉스토리든 뭐든 그래서 포스코피츠엠 그 수익 내셨던 부분에 대해서 음 여기 있으려나요 어 포스코피츠엠의 에 수익 범위를 확정을 지으시고 그게 이제 조금 일찍 확정이 됐지만 그래도 뭐 훌륭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 2차전지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고 그 비중 크게 갖고 온 만큼의 이제 수익 범위를 우리가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7월 24일 이후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도 설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음 포스코 디엑스 쪽에 수익 범위까지 다 설정을 하셔서 그 수익 범위까지 이제 뭐 가지고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서 종목이 너무 많아졌죠. 열 종목까지 늘어났죠. 그 열 종목까지 늘어난 부분을 다시금 이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한 번에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전부 하이닉스로 주력 계좌의 기준은 옮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다 집중했다라는 것이 그게 뭐 꼭 긍정적이다. 좋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어찌됐든 변동성 매매 계좌는 변동성 매매 계좌대로 따로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주력주의 기준에 하이닉스 한 종목을 12만 3천 원 평균 단가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12만 3천 원. 그럼 지금 10% 이상 수익이에요. 2개월 동안에 계좌 수익의 기준의 10% 그게 더 오지다는 거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뭐 분나방처럼 이 종목 저 종목 소형주 뭐 그런 종목군들 이동하고 대처하셔서 실질적인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냐 이거죠. 대부분 수익이 나시는 게 아니라 어렵죠. 버겁죠. 결론적으로 이제 10%의 계좌 수익이 확정돼 있으시다 보니 이렇게 뭐 포스코디엑스 12월 13일 맨날 200만 원 300만 원씩 뭐 이렇게 수익을 계속 400만 원 800 뭐 얼마야. 어휴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은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케빈 선생님도 나도 뒤질새로 나도 하이닉스 있어요. 어 나도 응 자랑할래요. 이렇게 어 이렇게 되셔야죠. 음 지금 HPSP의 프로그램에도 23만 주 24만 주 수준에서 지금 많이 또 돌려놨어요. 어 많이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황태선 선생님이 올려주신 저 내용에 대해서 어 추가적으로 기존에 어떻게 차익실현 하셨는지 요거까지 올려주시면 되세요. 요거 차익실현 하시는 기준 그리고 그 먼저번에 스토리 써주신 것 같은데 다온씨가 써줬나 어 차익실현 이렇게 하셨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강연에 오시기 전 계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였죠. 그때 8천만 원이었나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가 나셨단 말이에요. 종목 10개로 확대되고 강연에 오셔서 그것도 강연에도 얼마야. 응 10분만 딱 한 프라이빗한 강연에 거기에 오셔서 과금이 220인가요. 220까지 과금하시고 오셔서 그냥 한방에 못 떨어지게 싹 정리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딱 옮기셔서 두 달 동안에 계좌 수익 10%라는 건 그거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와 닿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와 닿아야지 아이고 야 두 달 동안 10% 내려고 그것도 하이닉스에서 10% 내려고 내가 유료 가입하느냐 라는 분들은 계좌 다 10% 할 거예요. 다 10% 하신 상태 지금 뭐 한미반도체 부터 해서 여러 종목의 손이 나가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하고 HTS 하고 집중하시자는 거고 거기에 이제 STX 반도체 SFA 반도체의 편입 설정 범위도 지금 계속 잡아서 평단 뭐 6,500원 어휴 6,500원 매수 나가야죠. 저 6,500원에 이제 매수가 미리 약속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6,300원부터 제대로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셔서 편입하신 경우라면 얼마나 지금 행복한 상황이 됩니까. 어 그렇잖아요. 문자 지금 나갈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항상 행복해하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저는 무지하게 행복한데 오늘 같은 장을 위해서 오전장에 너무 체력을 소진했더니 지금 완전히 막 다운이 돼가지고 저도 뭐 체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제도 새벽 몇 시냐고 어 많은 분들이 어제 장이 실망스러운 가지고 가실 때 새벽까지 교육 잡아드리고 60만 주 60만 주 넘겼어요. 60만 주 넘기고 나서 강세입니다. 한미반도체 돌리고 있고요. 우리 보트 계좌 보시죠. 얼마나 행복해. 10월 달 계좌 플러스 5% 이거 조금 전에 원고 작업하신 분께 뭐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 보면 매입 평균 단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화면이 이왕이면 방송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저거까지 왜냐면 헷갈려. 얼마에 샀는지가 눈에 확 띄면 제일 좋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11월 달 포트의 기준에서 13% 시장도 아마 10% 이상 올라왔을걸요. 10월에 원체 계좌 써서 어 11월 계좌는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빠져있는 수익이 뭐예요. 오늘 눌려져 있는 위메이드 두산 로보틱스 그 어마어마한 수익은 여기 빠져있는 거죠. 거기에 HPSP가 오늘 사상 최대 신고가를 넘겼어요. 그 수익도 빠져있는 거죠. 그거 빠지고도 저거 13%고 12월 포트에서도 마찬가지 위메이드 두산 로보틱스 뭐 HPSP 이 수익 범위가 빠져있는 상태에 0.7% 마이너스에요. 0.7% 11월 말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군들의 종가가 이게 다 11월 말 종가잖아요. 종가가 굉장히 많이 띄어져있는 상태에서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리고 비중 조절을 잘 해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계좌 손익도 제한적으로 이 손실률이 이렇게 높아도 삼성전기나 이제 하이닉스의 수익 범위가 생성되다 보니까 그죠. 연말까지는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제가 지금 추정하는 거는 저 계좌 수익이 10%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계좌 수익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좀 제대로 된 수익 범위를 제대로 크게 크게 가져가셔서 연말에는 손실률이 아니라 수익 완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 합류하시고 오늘 아예 간에 전화 다 드리라고 할 테니까 VIP 회원님들 그리고 지금 뭐 가입 문의 전화하신 분들 문의 전화만 하시면 뭐예요. 이종훈장에 내일 기준에서는 우리가 여유로움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내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아 뭐 검색개 떴는데 왜 못 들어가 거기다가 2차전지까지 검색개 떴는데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돼요.